첫인상 참 중요합니다. 여기 첫인상 선택을 시작으로 첫 데이트를 하게 될 청춘 남녀들의 이야기. 이제 시작해볼까요? 너무 재밌어요, 지금. 아이고, 한 명 태웠다고 신났네. 조마조마했는데. 이러니까 진짜 우리끼리 있는 것 같다. 나는요? 그럼요. 신났다, 신났어. 완전 대박이고. 오빠, 여덟 타고 지금 여행 온 것 같죠? 지금 강릉아 정말. 승천하시겠는데. 승천하시겠는데.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만을 기록을 해놔야겠어요. 지금 이 세 사람은 뭐하고 있지? 3분에 3명 탔네. 아, 형님 대단하다. 대단하다, 진짜. 찍ariansls. 갔는데 мной bist French ش acordating. esus 진 Killings Live dirilleundiail post writer. 제가 가경도 멋있는데. 아까 차가 너무 맛있었고, 네. 차 해온 거 보고 되게 다시 본 coy . 아, 진짜예요? 진짜 근데 오늘 되게 예쁘게 입고 나오셨는데요? 딱 그 꽃무늬에 원피스. 이런 거 좋아해요. 되게 뭐라고, 뭐라고, 여자, 여자? 이런 게 잘 어울려요. 네, 잘 어울려요. 그리고 피부 톤이랑도 잘 맞으시고. 그걸 알아서 이런 걸 잘 어울리는 거야. 오, 이제 잘 하는데. 슬쩍 잘 받아치네. 번번스러워. 아니, 말하니까 다 받아칠 뻔해. 아, 춥네. 춥을 수밖에. 옆구리가 시렸어. 옆구리가 시린가. 아이고. 잠시요. 어키야, 누가 여기 타? 아이고,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,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, 진짜. 저 토끼가 없어서 뭐 해라겠나. 너무 재밌다. 완전히 피스 가는 기분이네. 왼쪽으로. 차가 막 건드리고 있어, 지금. 여기는 완전 대박이고. 아, 여기 어떻게 해. 여기는 완전 소풍 왔어, 소풍 왔어, 여기는 지금.